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눈을 바라볼까 내 눈을 바라볼까 내 눈을 바라볼까 내 눈을 바라볼까 너에게 겁나는 너에게 겁나는 아이고 우리 돌아가지만 우리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봐봐 우리에게 봐봐 엄마가 편지도 갖고 싶다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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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좋아해 우리 서원이꺼야 서원이꺼 보니까 엄마가 열리잎아 여기 너 너 혼자 자라 이거 하나 보내줘 엄마는 저기 어디야 군인 아저씨가 보내면서 왔어 군인 아저씨가 보내면서 왔어 군인 아저씨가 보내면서 왔어 저 옷장 잘랐으면 왜냐면 현진이 다이소에 갔다 없어서 남들어갔어 이때 택시에서 막 날라간거 아냐 예쁜데? 현진이 아저씨야? 현진이 아저씨야? 오늘 생일 아니잖아 빨리 추울래 너에게 건네는 현진이 아저씨 여전히 넓은 그래 물이 들어오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돈으로 부엽지 혼인 축하합니다 몸이 너무 génritos 보상설 exposing 이거 먼저 해줄게 이거 먼저 해줄게 이거 언니 크리스마스 때 줘야 돼 아프어 여기 있어 야 너무 좋아 잡아 사와 사와니까 여기 사완아 사와받은 게 너에게는 내 나에게 대게랑 아니서 좋아해 한 번 열어봐봐 나에게 사와받은 게 사와받은 게 사와받은 게 아빠 내일 여기 갖다 차고 가야겠다 아빠 그거 차고 일어나가야 돼 사랑이야 그중에 가장 인한 손이 되게 양지하네 손이 되게 양지하네 손이 되게 양지하네 손이 되게 양지하네 왜 왜 왜 그래 갑자기 왜 한입 먹고 이불 닦아줘 우리 님처럼 아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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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